문경세제는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최근에는 문경세제 인근 단산이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문경시는 모노레일을 타고 해발 1000m에 달하는 단산에 올라 캠핑과 트레킹을 즐기는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첫 행사가 열리는데 김경철 기자가 단산을 둘러봤습니다. 문경 활공장이 있는 단산 정상부까지 왕복 3.6km 구간에 설치된 단산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오르면 조령산과 주흘산을 비롯한 백두대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너무 좋았고 하늘에는 또 때마침 패러글라이딩이 떠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 아기하고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집에만 있다가 생각보다 경치가 너무 수려하고 너무 좋아서 여행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은 2년 전 첫 운행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관광객은 8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휴가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문경 씨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단산 모노레일과 연계해 새로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 뒤 단산 정상까지 1.9km 하늘길을 백두대간 절경을 감상하며 걷고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정상에서 음악회 등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단산 해발 865m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곳에서 캠핑과 함께 밤에는 영화제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힘든 분들도 쉽게 모델을 타고 오를 수 있고 또 산에 오르면 백두대간의 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시작해 이번 주말까지 1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주 뒤인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2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